짠! 짠! 자, 그러면 콩팥은 김상현님네랑 안상현이가 가져가셨고요. 자, 오늘의 하이라이트. 자, 인사랑 이름때들! 아, 하하, 하하! 아, bravo! 더 짜도 안 나올 것 같은 애들은 수산시장으로 보내. 진짜. 수산시장은 장개밀매 브로커들이 접선 장소로 쓰는 은어더라고요. 그럼 경매는? 그건 아직. 야 니들 지금 뭐하는 짓이야? 자. 자. 네 다음. 자 그럼 다음은. 본격적으로 장기 경매 시작합니다. 자 좀 전에 김상윤이랑 안세장님 콩팥 가져가셨고요. 본격적으로. 심장. 심장 갑니다. 심장은 원래 큰 거 두 장인데. 오늘 여기선 특별히 큰 거 한 장부터 달리겠습니다. 손 드세요. 이 개자식들아. 니들 지금 뭐하는 짓인데. 개자식들아. 니들 지금 뭐하는 짓인데. 니들 지금 뭐하는 짓이야. 니들 지금 뭐하는 짓이야. 야 이 개자식들아. 어? 어? 뭐야? 오케이. 그림은 이 정도면 나온 것 같고. 장검사님. 이제 들어오셔도 될 것 같은데요. 뭐야. 어 뭐야? 네네. 고소하고. 장검사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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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, 아, 아, 트롯트 가수입니다. 행사 왔다가, 아멘! 눈으로는 모두 믿어지지 않는 장기 경매의 현장 강해라 라이브 복수소의 새로운 에피소드였습니다